여기 이 부분에다가 오토바이 모양 하나 더 넣는다? 응, 좋은데? 알았어 아,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 인사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수 네 얼굴을 이따만하게 넣는다? 아이, 그게 좀 쑥스러운데 왜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데, 어? 사장님, 저 퇴근해요 어, 그래, 잘 들어가 퇴근 안 하세요? 아,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오늘은 밤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라 네, 마무리 잘 하셔야죠 강수, 너 요리할 줄 안다 그랬지? 너 이따가 맛있는 거 해줘야 된다? 어, 그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, 사장님 조심히 가 잘 가 자, einzel 생일이 천연히 가라 점심이 잘 타는 것 같은데 감상하셔야 돼요 혹시 알겠죠?